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바이퍼의 수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굿 어어 어어 아 큰 대 맞았어 바이퍼로 할 때 원래 한바퀴 돌았었나 아 나 오랜만에 개쌌는 거야 그렇게? 기억이 낫네 모르겠으면은 그냥 한바퀴 돌아라 흐흐흫 안정하게 다 쐈죠 안보여가지고 아 아 옆에서 잡을까요? 아 참 이 스킬 좋은 것 같았어 맞고 나도 거리감이 줄어들어 거리감이 줄어들어 그쵸? 안보여 흐흐흫 약간 감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예 어어 아... 열 수기 딜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아.. 조금만 쏘겠어 그래서 그냥 구석탱이에서 맞으면서 딜려놓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두께는.. 아 또 마지막은 오차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오차로 한번 해보도록 하지 쭈어엇 아 멋있었습니다 아 이것으로 바이퍼 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